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쌍문동 솔박공원역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 4년차 된 솔밭 노블리안 아파트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매가 5억 2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실거래가가 5억 2천만원에 잡힌거구요. 여기는 로얄층이고 정말 북한산가 우이천 최고 조망권을 자랑하는 그런 호입니다. 정말 귀한 매물 나왔거든요. 정말 조망 북한산 우이천 뷰가 너무 좋은 그런 위치의 그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2개 입니다. 그리고 창고까지 있구요. 엘리베이터 있고 지하 및 지상주차장 되어 있구요. 지하 주차장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아주 귀한 매물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매매 물건이 잘 안나와요. 이 아파트는 신축이다 보니까. 그런데 로얄층에 정말 최고 조망권을 자랑하는 그런 호가 나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내 집이 전세 만기가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내 집을 팔고 날짜가 잡혀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이 아파트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망 좋고 남동향에 해도 잘 들고 밝고 깔끔한 신축구 내부구조가 실제로 더 넓어요. 말이 22평형 아파트지 실제로는 25평에서 27평 정도로 실사용 면적이 그 정도는 나오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너무 좋은 아파트니까 강력 추천해 드리는 매물이구요. 자 이 아파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은편에 솔박공원이 있구요. 바로 아파트 앞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산 조망이 보이는 환한 밝고 환한 최강좋은 그런 아파트거든요. 로얄층이고 이 우이동 쌍문동 이 일대에서는 최고 인기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깔끔한 아파트에요. 신축이라서. 자 이 아파트 놓치지 마시고 이 주변에 뭐 역이라든가 시장 마트 은행 이런 생활권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거든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 좋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또 학군이 좋아요. 백운초등학교 있죠. 효문중고등학교 있죠. 덕성여대 있죠. 인근에 학세권 숲세권 역세권 다 속하는 그런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정말 솔박공원 하면 굉장히 우이동 쌍문동에서는 알아주거든요. 솔박공 100년 된 소나무 숲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과 등산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초역세권 아파트의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놓치지 마시구요.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구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구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번다 부동산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그런 솔박노블리안 아파트 로얄층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물건들은 금방 거래되기 쉽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시구요.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